오늘 교과는 6강, 교만에서 멸망으로라는 주제로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5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5장은 바로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교과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벨사살의 자만심의 결말이었고 이 벨사살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작은 뿔처럼 작은 뿔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처럼 벨사살도 거의 비슷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을 유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뿔처럼 마지막 때에는 게시록에 보면 이 영적 바벨론도 멸망하고 지금 이 바벨론도 벨사살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림을 통해서 제거됨을 통해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또한 그 박해자들이 어떤 결말을 당할 것인지에 대한 모습을 오늘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배울 것입니다. 특별히 스테파로비치 박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너부간데살이 죽은 지 23년 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BC 539년에 바로 바벨론이 멸망받는 사건이죠. 여기서 좀 몇 부분을 읽어보면 다시 말하면 스테파로비치는 이번 다니엘 5장에 대해서 누구랑 좀 발사살이 비교할 필요가 있냐면 너부간데살과 벨사살을 비교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신앙적인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비교해보라고 하면서 그것이 마지막 때의 어떤 중요한 사건에 어떤 결정이 되는 부분임을 또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마지막 바벨론의 멸망이 어떤 예언이 있었는지를 이사야 두루마,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사야서 47장에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수를 가지고 맞서보라 내가 많은 계략으로 별을 보는 자와 월삭을 예고하는 자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을 촉에 갈아서 불에 탈이니 그 불꽃이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사야서 보니까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실은 바벨론은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그들이 특별히 어디에 빠져 있었냐면 여러가지 주술사와 박사와 여러 술사들이 같이 있었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별을 보는 자와 월삭을 예고하는 자들에게 등등의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이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결국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바라보셔야 되는 것은요 이 주스테파노비치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보니더스는요 당시에요 달신을 섬겼대요. 특별히 이 신이 특별히 티시라 음력 15일에 이때가 보름달입니다. 그리고 가장 보름달로서 가장 힘있는 그날에 이 사건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좀 이따 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이 교만에서 멸망으로의 이 주제가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나누며 오늘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네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모든 것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 모든 지혜 중에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소지입니다. 벨사살의 연회입니다.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5장 1절과 4절을 읽어보라. 벨사살은 어떤 나쁜 행동을 저지렀는가. 이는 그의 성품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그의 행동을 계시록 17장 4절과 6절의 내용과 비교해보라.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먼저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그 중에 한 포인트 전인 다니엘서 5장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메 왕이 그 가족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이 벨사살 왕이요. 실은 바벨론이 포위되고 있었습니다. 메데페르시아 군대가 그 성을 둘러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시의 박사는 그때 이 군대들이 이렇게 둘러치고 있는데 벨사살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귀족들과 정치인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가 포위되고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갇혀있는 상태인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잔치를 베풀고 술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환경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윌리엄 시의 박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대요. 벨사살은요. 두려움보다는 뭔가 안정하고 뭔가 믿을만한 구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은 두 쌍의 성벽을 두 성벽은 다시 각각 두 겹으로 되어 있었다. 모든 적군은 거의 85피트 두께의 벽을 뚫든지 넘어가든지 통과해야 했다. 그러므로 잔치를 배설할 정도로 안정감을 느꼈다. 이 바벨론이라는 성전은요. 아주 여러 겹의 성벽이 있었고 성벽도 굉장히 두꺼워서 실은 내 말로 된 마차가 서로 비껴가도 마주가도 너비가 넓은 만큼 두꺼운 성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성은요. 유브라테스 강을 강길 강줄기를 서로 두게끔 만들어져 있어서 이 성전을 공격하려면은 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큰 요새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 바벨론이 얼마나 튼튼한 성벽이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벨론 성벽이 보이시죠? 그리고 바벨론 성벽의 두꺼운 성벽과 유브라테스 강이 그 성을 다 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차가 네 마리 지나갈 만큼 정말 두꺼운 성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벨사살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이 질문 속에서 게시록에 있는 17장에 있는 내용을 비교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왜 게시록 17장과 비교하라고 했을까요? 여기 보시면 음료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여자는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이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마지막 때에도 바벨론이 영적 바벨론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벨론이 마지막 시대에도 활동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하고 그리고 똑같이 벨사살이 술에 취한 것처럼 마지막 멸망 직전에도 그들이 음행과 그리고 술에 취하는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교과 저자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기 보면 종말론적 바벨론의 음료가 금잔에 그 오염된 음료는 곧 거짓 교리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취하게 하고 오염시킬 것을 예언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시대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고자 해서 바로 잘못된 하나님을 왜곡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짐승인 바벨론 우상을 섬기게끔 하는 것이 이 벨사살과 마지막 때의 사건이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 벨사살 왕은요. 어떤 일을 하냐면 다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소 중에 있었던 그 성정기물의 금그릇을 가져와서 누구를 경배하냐면 금과 음과 녹과 그리고 철과 그리고 나무로 구성된 신들을 경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얘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너부간데사 왕이 그가 꿈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바로 이 신상 금은 동철 그리고 진흙과 철로 섞인 그러한 시대로 될 것을 설명해 놓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벨사살은 이상하게도 그런 재료의 우상신들을 위해서 경배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장면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명을 하나님의 기명을 사용했고 왜 술잔의 의미는 무엇인가 윌리엄 쉐이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윌리엄 쉐이 박사는요 특별히 그가 다른 기명들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명이 아니라 그들 안에 그들이 믿는 신전 안에 있는 기명들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분명하고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그러한 기물을 선택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모욕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술을 마시는 것의 의미는 바벨론 신학의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신학은 많은 신들이 하늘에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늘의 신들의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이 이 땅에서도 같은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바벨론이라는 신이 어떤 이방국가를 싸워서 이겼으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싸워서 이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바벨론의 신이 바벨론의 신이 그 적국을 싸워서 이겼을 때 술을 마시는 것은 그의 신이 그런 다른 패국의 신보다 우월함을 표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윌리엄 쉐이 박사는 이 벨사살의 한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기명에 술자를 따르면서 그들이 우상신들을 섬긴 것은 바로 그들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망령떼이 외치며 경배했다는 문제입니다.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죠. 바로 짐승을 숭배할 것인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지의 선택의 문제처럼 바로 이 벨사살이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우월하다는 그러한 우상 숭배에 빠진다는 이유입니다. 특별히 여기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벨사살이 왜 금은동촌 나무를 위해 잔을 올린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테파노비치는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성경 주석인 미드라시에 의하면 벨사살은 70년의 포로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이미 지나가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선지자 예언을 경멸하며 성전기명을 더럽히기로 작정했다. 어떠하든지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연회를 괴차하였다. 그러니까 유대인 성경 주석인 미드라시에는 어떤 기록이 있냐면요. 벨사살이요. 벨사살이 전에 예레미야 예언이 70년 뒤에 유대인들이 해방될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벨사살이 그 예언의 날짜 해석을 잘못해서 그것이 이미 지난 것처럼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런 선지자의 예언들을 경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공격해야겠다는 것을 작정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벨사살은 그런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 같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일요일 소지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벨사살의 행동이 마지막 때와 매우 유사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한번 좀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예언의 신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위기가 있냐면 그가 세상에 주어 취하게 한 포도주는 그가 세상에 세력 있는 자들과 맺을 불법적인 관계로 얻은 거짓 교리를 의미한다. 그는 세상과 짝함으로 그의 믿음은 타락되고 그 다음에는 성경의 가장 명백한 말씀에 반대되는 교리를 가르침으로 세상에 부패한 감화를 미치고 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바로 이 포도주를 취하게 하는 사건 속에서 거짓된 교리를 많은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믿게 하고 그것에 따르게 하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대로 금나라와 은나라와 동나라 천나라 이렇게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데 벨사살이 무엇으로 바꿔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채 오히려 하나님보다 자신의 신이 더 위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금과 은과 동과 그리고 이 나무는 흙을 이야기합니다. 진흙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자신의 우상에 속하는 그 신들을 찬양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이 성경적인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왜곡시키고 그들의 마음들을 해석함으로써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을 바로 자신들의 우상에 돌림으로써 마지막 때와 마찬가지로 그런 거짓된 교리와 그런 일들을 활동할 것을 우리는 일요일 소지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날 소지 좀 넘어가서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불청객입니다. 질문은 5절과 8절을 읽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고 왕은 왜 그와 같은 반응을 했을까? 이 일화는 어떤 점에서 너부갓네살 2장의 사건과 비슷한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자고 얘기합니다. 먼저 5절과 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석회벽의 글자를 쓰는데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를 나라의 세체 통치자로 사물이라 하니라 여기 먼저 보셔야 되는 것은요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사건을 먼저 보면서 우리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윌리엄 쉐이 박사는요 이 성전에 있는 잔치를 베풀었던 장소에 대해서 먼저 설명합니다. 이 지금 사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멋있게 생긴 문이 있죠 이게 푸른빛 나고요 여기가 이시타로 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여기가 거의 바벨론 중앙 쪽에 위치한 곳인데 때로는 군사들이 승리하고 행진하고 그런 가운데 문을 통해서 그런 사람 가장 멋진 행군을 하는 그런 곳이 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시타로 문 안쪽에 그 잔치를 베풀었던 성전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부는 화려한 색깔로 이 애니멜로 친한 새벽돌로 이렇게 건조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보시면 참 이렇게 아주 예쁘게 되어 있었죠 여기 이것을 좀 확대해 보면은 바로 이 이시타로 문에 이제 우리가 다니엘 7장의 바벨론을 상징하는 바로 날개 달린 사자가 여기에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독일의 베를린 박물관에 갔었을 때 저도 이걸 직접 눈으로 봤는데요 정말 날개 달린 사자의 그 벽에 있는 그 벽에 있는 그 벽돌이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의 안쪽에 가면은 바로 성전이 그들이 궁전이 술잔치했던 궁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안쪽의 벽들은요 오히려 또 다른 색이었습니다. 백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나와가지고 글씨를 썼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그 글자가 또렷하게 보였을 것을 우리는 그 당시의 상황에 있는 고고학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놀랐어요. 언제 놀랬냐면 그가 다시 자신의 신들을 우상을 경배하고 그렇게 경배하고 술잔을 들었을 때 바로 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고 사람들의 눈빛과 왕이 정말 크게 놀랐죠.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고 완전 깜짝 놀란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문장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여기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손가락의 손가락은 누구일까라는 것입니다. 여기 스테파노비치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자를 쓰는 손은 다시 말하면 몸이 없는 손 실은 몸이 없고 손만 나왔잖아요. 특별히 몸이 없는 손은 패배한 대적을 나타낸다. 에스겔 선지자도 분리된 손을 보았다. 특별히 이게 몸이 없는 손은 패배한 대적이라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아마 이 벨사살이 자신이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승리했기 때문에 신들의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패배한 손같이 보이는 이 손이 오히려 무엇입니까? 정말 여기 다시 에스겔서에서도 나타나지만 심판에 관한 이상이 나타날 때 나타난 손인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십계명을 하나님께 출애급할 때 십계명을 누가 이 십계명을 기록했습니까? 네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이것을 또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신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바로 그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 네 땅에 예수님의 손으로 이 돌을 든 자들의 죄들을 기록하였습니다. 바로 이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 그 손을 나타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손의 출처를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청객이 그들에게는 불청객이었지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손이 왜 어떻게 심판을 베푸시고 그리고 이 다니엘스 2장과 어떤 비슷한 점이 있는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저자는 이 다니엘스 2장과 비슷한 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번에 설 왕이 꿈을 꾸고 그 신상에 대한 꿈을 잊어버렸을 때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술사와 박수와 모든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명령을 합니다. 그것을 깨우친 사람에게 큰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벨사살 왕도 그 손가락에 그를 해석해주면 큰 보상을 해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어떤 보상이었냐면 자주옷 이거는 왕들이 입는 왕조 복장과 그리고 금사슬 높은 위치의 신분을 가리키는 그 금사슬을 매개하고 세 번째는 세 번째 높은 치리자에 앉혀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통 왕 다음에 두 번째 치리자인데 왜 세 번째 치리자일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벨사살 왕은요 실은 섭정왕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나보니더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두 번째였기 때문에 이 글을 해석하는 자에게 세 번째 치리자를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벨사살 왕이 그 글을 해석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네 맞아요. 실패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 초점이 교과 해설자는 얘기합니다. 왕은 엉뚱한 곳에서 지혜를 찾았다. 왕이요. 이 벨사살 왕이요.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기 원했어요. 뭐냐면 벨사살 왕이 그 꿈을 해석할 때 누구에게 그것을 꿈을 해석해달라고 했어요? 바로 술사와 박수와 점쟁이와 그런 천문학자 그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그 꿈을 해석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교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 박세들은 그 기별의 의미를 밝히지 못했다. 그들의 언어인 아람으로 기록되었음에도 그들은 그 뜻을 알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그 글을 읽을 수 있었음에도 그 뜻을 해석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너부간네사 왕은요. 그가 몰랐을 때 결국은 누구를 찾았습니까?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요. 너부간네사 왕은 바로 다니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너부간네사 왕이 비록 실수하고 교만한 어려움에 빠졌지만 늘 그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다니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벨사살은 여기 이 잔치에 다니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또한 해석해달라고 했을 때 다니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벨사살 왕은 좀 나중에도 알겠지만 끝내 다니엘을 찾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했는지를 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결국은 여기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초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그리고 어떤 기별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기별을 전할 그러한 자들에게 기별을 전할 자들에게 우리의 그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예언했을 때 바로 이사야는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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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들의 지혜를 찾기 원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지혜를 깨달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총명을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날 소지 셋째 날입니다. 바로 태후회의 등장입니다. 여기 다니엘서 5장 8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이 글자를 읽지 못하며 해석을 못하는지라. 결국은 아무도 해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태후가 나타납니다. 벨사살의 어머니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태후는 누구를 기억하냐면 바로 다니엘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셰이 박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후는 반세기 전에 다니엘이 모든 박사들보다 뛰어난 박사로서 궁정에서 봉사하던 때인 그 옛날을 기억하였다. 이 태후는 생각해보니까 그의 젊은 시절에 그의 또한 너부가네살왕의 그 다니엘이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글을 해석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파노비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토크리스라 하는 태후가 다니엘을 소개하고자 걸어들어왔다. 열로한 선지자는 처음부터 참석하지 않았다. 태후를 보면서 벨사살은 자신이 그토록 잊으려고 애쓴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도록 강요된 자신을 발견한다. 여기 이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기 다니엘 묘사의 최상급 언어를 사용했대요. 여기 이 성경처를 잘 비교하시면 태후는요. 이 다니엘이 굉장히 뛰어나고 능력 있고 그리고 특별히 그는 마음도 민첩하고 그런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자라고 태후는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러면서 이 언어를 어떤 언어를 썼냐면 최상급 언어를 사용했대요. 그만큼 이 여인은 이 다니엘이 그런 자격과 그러한 충분한 능력이 있었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았고 그것을 왕에게 소개시켜주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가 좀 바라봐야 하는 건 벨사살의 이 자세예요. 이 벨사살이 어떤 자세가 있었는지를 이제 또 더 보도록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후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그런데 이제 질문은 있는 거예요. 왜 벨사살은 다니엘을 몰랐을까? 특별히 이 교과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물음표를 하나 던집니다.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벨사살이 다니엘을 모를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여러분 벨사살이 나이가 너무 어렸던 게 아니에요. 벨사살이 있었던 시대에 젊은 시절 때 젊은 시절에 너부간네살을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너부간네살의 왕의 통치였을 때의 과정들을 또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벨사살이 다니엘을 모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도 벨사살이 지금 벨사살이 지금 그가 정치했던 시대에는 다니엘이 거의 나이가 80세 이상이어서 아마도 젊은 사람들로 대체했을 것이라는 이유를 설명하지만 실제적인 이 이유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수요일 소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소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을 읽어보라 다니엘이 왕에게 임박한 폐망을 알려준 이유는 무엇인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선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들은 중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 이야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요. 그런데 이제 바라보셔야 되는 것은 이 벨사살에 대한 다니엘에 대한 질문입니다. 벨사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우리 부왕에 바로 이 너부가내사 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선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뭘 얘기하냐면 태우는요 그의 왕비는 그 어머니는요 뭐라고 묘사했냐면 다니엘을요 박사 중에서 최상급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으뜸가는 그런 박사라고 이렇게 높임을 했는데 벨사살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아 너 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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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부가내사 왕이 정복해서 포로로 다녀왔던 포로 중에 그 하나인 다니엘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 참 어떻게 묘사하는 것입니까? 그를 높입니까? 낮춥니까? 아니요. 약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투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은 즉 아 내가 넌 잘 모르는데 내가 어디서 이렇게 들었는데 네가 네 안에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비상한 지혜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가 해줄 수 있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이 부분입니다. 내가 들은 즉 그리고 신들의 영이요. 먼저 내가 들었다라는 것은 내가 너 잘 그렇게 관심있게 보지도 않았고 그렇게 잘 생각하지도 않는데 네가 신들의 영이 있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됐냐면요. 다니엘서 4장 8절에 너버간네살왕이요.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 너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구나 하면서 이 거룩한 이라는 존칭을 씁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뺐어요? 거룩한이요. 우리가 봤을 때 이 벨사살은 그의 하나 그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조차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고 낮추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너버간네살왕 죄송합니다. 스테파노비치 박사는요. 이렇게 주석합니다. 그가 포로 중에 하나님을 상기시킴으로 다니엘을 멸시한다. 그의 탁월한 지위를 보이기 위해 너버간네살왕이 포로로 잡아왔음을 자랑스럽게 진술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다니엘을 알지 못하였다는 결론이 있는 그대로 취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아 그는 뭔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지를 또 설명 좀 뒤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이 예언을 해석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글을 해석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치리자도 필요도 없고 예물도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은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멸망받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바른 정신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어떤 성교를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언가를 바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로서 우리가 그런 복음을 하나님께 전하고 그리고 봉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이 교과는 이야기합니다. 메네는요 세는 것을 얘기해요. 개수하다. 그런데 두 번 반복해요. 세고 셌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이 메네는 금과 은을 단위를 셀 때 하는 주화를 셀 때 하는 단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겔은 저울에 달리고 페레스는 나누어졌다라는 뜻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메네메네에 있을 때 뜻은 왕을 세고 세워보았다라는 과거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해석하면 세워보고 세워보니 저울에 달려 나누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저울에 달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보고 나서 결국은 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을 드러내서 결국은 그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바로 메대의 바사로 하나님께서 옮기셨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저울에 달리는 것은 언제 저울에 달리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회상 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오.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하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어떨 때 하나님께서 저울을 다신다고 3회상은 얘기합니까? 우리가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러한 행동을 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저울에 다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 재림을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벨세설처럼 그런 오만하고 교만한 정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겸허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으면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시는 그런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윌리엄 쉐이 박사는 특별히 이 날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티시리 월 15일 보름달이 있는 가장 큰 보름달이 있는 날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죠. 나보니더스 왕 바로 벨세설의 부친 왕이 나보니더스가 바로 이 보름월신 달신을 성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 가장 보름달로서 보름달이 되어서 달이 또렷하게 잘 보이는 그때옵니다. 그때는 무엇이냐면 달신이 월신이 가장 힘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날 바벨론은 멸망했습니다. 아주 참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 우상이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했었을 때 하나님의 그들이 그의 우상들을 경배했었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메네메네데게 우바르시라며 너희들 세워보고 세워보니 부족함을 느껴 너희들이 결국은 다른 메대바사로 하나님께서 그 잔을 옮기셨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하나님의 주권은 그 우상보다도 더 강력하시며 더 위대하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더 특별한 것은 윌리엄 시의 박사가 이 날이 어떤 날이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티시리오 15일은 또한 또한 어떤 날이었냐면 바로 대속제일이 진행되는 5일 전의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속제일은 바벨론 함락 5일 전에 있었다. 대결의 의미를 왕이 저울에 달려 부족함을 배웠다로 해석하였다.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을 내렸겠는가 대속제일은 최대의 심판인 날이다. 보다 더 적합한 시기가 없었을 것이다. 이 대속제일은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들이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했던 그 날 그 월 티시리오 월 15일에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그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세상의 바벨론이 강하다고 생각하며 나는 여왕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 벨사살이 벨사살이 지금까지 처음 보는 것 같이 그리고 다니엘을 무시하는 것 같이 얘기했었을 때 결국 다니엘이 한 말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벨사살이 어떠한 신앙을 했고 어떠한 문제를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에서 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기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제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냐고 뭐예요? 다 알면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벨사살은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의 그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지혜에 대한 모든 것을 봤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엘렌 화이 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기회가 많았대요. 그는 오히려 기회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사회에서 쫓겨났던 조부 누부간 내사를 보았다. 그는 조부가 왕의 권자에서 축출되어 들짐승의 동료가 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진리에 친숙해질 기회를 활용하기를 게을리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를 놓쳤다. 아 벨사살은요 단일도 알았고 그리고 그의 조부이신 누부간 내사로 왕이 짐승이 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 교만으로 인해서 큰 위험에 빠진 광경과 그리고 누부간 내사로 왕이 하나님을 성김으로써 다시 왕권이 회복하고 강력해진 나라를 본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그 기회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게을리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경고하십니까? 게으른 종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졸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처럼 이 누부간 내사로 왕도 자신을 게을리함으로써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것을 자신을 낮추지 않고 도리어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멸망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스테바로비치가 얘기합니다. 뭐냐면요 여기 성경 23절을 쭉 보시면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아까도 설명했지만 하나님의 예언대로 설명해야 되는 나라의 순서를 그 자신의 신으로 바꿔서 정말 그것을 찬양하고 숭배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원문은요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금은의 순서가 아니라 은 금으로 뒤바꿔서 설명했어요. 왜 이렇게 다니엘은 은을 먼저 사용했을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주석은 벨세살과 그의 귀인들은 자신의 목숨을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죽은 우상들을 찬양하고 있었다. 다니엘은 의도적으로 처음 두 재료의 순서를 바꾸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은이 금 앞에 오게 된다는 포고를 지적하고 있다. 다니엘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는 은이 금 다음에 은이 이제는 그 금을 넘어서 오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니엘이 은을 먼저 말했을까? 그것을 우리 목요일 소지를 통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요일 소지는 다니엘서 5장 29절과 31절을 그리고 게시록 14장과 8절을 함께 읽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종말론적 바벨론의 멸망을 예표하는 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 교과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의 선언대로 바벨론은 멸망했다. 네 맞습니다. 다니엘의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결국은 그날 이 메데페르시아에서 이 바벨론은 멸망했습니다. 벨사살은 그날 저녁에 그리고 정말 어떤 전쟁과 대항도 없이 순식간에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들도 그 술을 마시고 있을 때 그 도성은 한 차례의 전투도 없이 함락되고 말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멸망되었는지에 대해서 윌리엄 셰이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T. 12월 오늘날 10월 유브라데강이 가장 낮은 간조때였다. 강물 수위가 내려간 때라고 얘기하죠. 나보니도스의 통치에 어깨와던 사람들이 구원자들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이 사야를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그의 고레스 약 200년 전에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정리하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봤을 때 그것은 마치 어떤 강대국이 약속국을 침범하고 그것을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세상 역사를요 누가 주관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히 이 이사여서 45장은요 누가 바벨론을 치고 승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것은 그 이름을 약 200년 전에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여서 45장 1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고레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제물을 주어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기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설명하면 메데페르시아가 좋은 무기가 있거나 아니면 더 군대가 세서 바벨론을 승리해서 이긴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200년 전에 하나님은 누가 왕이 어떤 왕이 그 바벨론을 칠 것인지 이름까지 적어놨습니다. 바로 고레스 왕이라고 아예 200년 전 이사여서 45장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보다 앞서간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싸우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숴주고 그리고 숨은 제물을 주어서 나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또 누구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네. 고레스 왕까지요. 고레스도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여서에는 그것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윌리안 쉐이 박사는 바로 이 역사적인 내용 속에서 빠지고 있는 오류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 궁극적으로는 바벨론이 멸망되고 메드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한 것은 누구에 의해서 이 나라가 바뀐 것입니까? 네.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금, 은, 동, 철을 이 벨사살이 우상 자신을 우상으로 바꿔서 숭배했을 때 그가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버림을 당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넘겨주시므로 고레스가 다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모든 세상은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게시록 14장 8절은 바로 여기 오늘 여기 이 단위에서 5장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벨사사 왕은요 자신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걸 믿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벨론은 튼튼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 이 바벨론도 어떻게 됩니까? 이 바벨론도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음녀가 나는 여왕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핍박당하지 않고 일곱 재앙이 와서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일곱 재앙을 뿌리시는데도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약을 하자면 어쨌든 이 재앙이 내릴 때 바다에 있는 생명이 두고 햇볕을 위해서 사람이 막 타 죽고 그리고 많은 질병과 그리고 그런 고통 속에서 여섯째 재앙이 왔었을 때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이 짐승을 경배하라는 바벨론이 결국은 사기꾼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강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속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이 벨사사 왕이 자신의 나라가 영원할 것 같이 생각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 또 그런 자신들의 나라가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무너질 것을 반복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질 것입니다 여기 너바네사 왕이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바로 이 금, 은, 동, 철 마지막까지 이 신상이 오래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서 바로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닌 하늘로 된 이 돌나라가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이 돌나라가 결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 올 것이고 영원하신 나라는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벨세사 왕은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거짓 예배와 거짓 교리로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어서 모든 바벨론을 멸망이 이끄는 그러한 일을 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이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거짓 오류와 그리고 거짓된 교리를 통해서 이 바벨론이 강하다 생각하면서 있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교인으로서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세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정말 마지막 이 열 발가락 시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된 교리와 그런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반격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세천사의 기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